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오늘도 메리트 있는 차량으로 이렇게 소개 드리는데요. 기아 자동차 올유 K7 2.4 GDI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2016년 11만 1000km 탄 안타까운 유사고 차량입니다. 여기 성능 기록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외관 상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색상은 흰색 색상이잖아요. 이렇게 외관 보시면 조금의 흠집 말고는 엄청나게 관리 상태 되게 훌륭하고요. 여기 앞에 앰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셔도 완벽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전방 센서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여기 날렵한 헤드라이트 아래 사고 안개등 보시면 조금의 사용감은 눈에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측면부에는 이렇게 흠집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핸드부터 여기 측면부 캐릭터 라인 쭉 찍어서 보여주시면 외관상 깔끔하지만 여기 정말 안 보일 정도의 이건 지워질 것 같은데 여기 쬐그만 흠집 말고는 대체적으로 깔끔합니다. 그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 80% 정도 남아있고 힐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군데군데 크로밀이잖아요. 그래서 크로밀이 단점이 이렇게 조금 까지는 부분인데 이렇게 까져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80% 정도 남아있고요. 뒤쪽 힐 보시면 뒤쪽 힐에도 여기 군데군데는 까져있어요. 이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전 차주분이 이 차량이 원래는 2.4잖아요. 근데 3.3 힐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거는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산틴적인 부분 찢어지거나 해진 거 절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내려오는 라인도 완벽합니다. 그리고 전 차주분이 여기 스포일러까지 장착을 해놓은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보실게요. 뒤쪽 공간 되게 넓게 잘 빠져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킷 삼각대가 알맞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서 뒤쪽에 후방 카메라와 아래 후방 센서 이렇게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고 이 차량이 2.4잖아요. 근데 예전 차주분이 3.3처럼 보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도 3.3으로 바꿔놓은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양쪽 테일램프 보시면 깨지거나 흠집은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조사 캐릭터 라인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조금의 흠집 말고는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열 공간 같이 보실게요. 시트 상태 지금 보이시나요? 연식 대비 관리 상태는 되게 훌륭하고요. 아래 코일매트로 깔끔하게 깔아놓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여기까지 보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 요렇게 깔끔하게 생긴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트 버튼 이용해서 버튼 시동. 엔진 소리 되게 훌륭하고요. 여기 계기판 키로수 보시면 11만 1617km 탄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티어링 힐 이렇게 쭉 보실 텐데요. 사용감은 눈에 보여지고 있고요. 오른편에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들어가져 있고 왼편에 모드 버튼 뮤트, 핸즈 프리 기능, 볼륨 조절 기능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2채널 블랙박스와 위에 하이패스 룸밀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센터패 시어보시면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져 있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온도 조절 다 가능하고 지금 풍량 이렇게 높여도 바람도 완벽하게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미디어 설정 버튼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부터 기어 노브 따라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 컨디션은 되게 훌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핸들 열선, 전자 파킹 센서, 양쪽에 열선 시트,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 전자 파킹 브레이크, 드라이빙 모드, 오토 홀드 기능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도 양쪽으로 이렇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전동 시트로 들어가져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이렇게 부드럽게 잘 열리고 이렇게 부드럽게 잘 닫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은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질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질룸 보고 있는데요. 엔진, 소리 되게 일정하게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성능 기록부 상에도 미세누유나 누유 없는 완벽한 차량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질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차량도 정말 유사고 차량이지만 엔진이나 여기까지 들어온 사고는 아니고요. 그리고 외관 상태도 그렇고 실내 상태도 너무 좋은 그런 차량이니까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우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좋은 차량 많이 많이 올려드리는 그런 박경우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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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